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얘기가 있죠 첫사랑의 회복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첫 감격이 있죠 그리로 돌아가는 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쉽지 않고요 주님이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셨던 것은 초대교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일깨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첫사랑의 기억이 있죠 그러나 그 기억이 되새겨 생생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랑을 일깨워 망가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잔치를 진행하던 그 연회장이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의 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 기념하라라는 아나무네시스라는 헬라온은 일깨워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일깨워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일깨워 다시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온 그 사랑의 기억 그 아름다운 기억을 일깨워 생각한다고 할 때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일했던 그 시절 그 일 생각하면 첫사랑이 일어날까요 과거 이야기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려웠을 때 생각할까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고요 어려울 때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어려웠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사실 박해였습니다 네로 시절 박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로 시절의 박해는 불이 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로 시절에 로마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나 불타버리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자기가 불 질렀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불 지른 사람들을 지목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이 임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시절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찢겨 죽기도 했고요 타르를 발라서 불에 태워 죽기도 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죽는 게 아니라 방화범으로 죽는데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로의 정원 지금 바특한 공원 바티칸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박 집사가 달려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마 신앙을 포기할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때 복음서를 듣고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 배신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요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어쩌면 잔인한 것 같은 질문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질문 속에서 자신 안에 부인할 수 없이 쓰여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인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나 없이 너는 살 수 없는 거야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일깨워 기억하는 것 그 일 속에 첫사랑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죠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